송정희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 하얀등대 오늘 마무리 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정나눔 봉사단과 자원봉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벽화를 놓고 있습니다.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그림을 잘 놓고 있습니다. 오늘 마무리 작업합니다. 보수가 너무 미쳤습니다. 흐름이 완성되고 나면은 사진만 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는 사진, 촬영 사진, 촬영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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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